경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들어선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의 10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KBS 토론 경남의 주요 내용을 조미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된 경남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가장 큰 성과는 인구 유입과 지방세 증가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제 지방에 위치한다. 이 사실 하나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성공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본사 이전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동방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사 이전만으로는 다양한 산업 생태가 형성되기에 아무래도 부족한 측면이.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데다 지역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합니다. 현재 1차 이전 공공기관만으로는 그러한 성장 거점화 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이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 정부와 경남 자치단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뭘까. 클러스터 활성화가 탑보 상태에 있다고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료와 교통에 대한 이주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았고요. 다 달라 그러지 마시고 여기 같으면 아 국방이구나. 그리고 대전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법에 충실하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산학년 클러스터 좀 해결해달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쯤 기존 혁신도시 성과평가가 마무리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